음악 네 수상 축하드려요.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 아이템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이템을 레이빙해서 잘 뽑아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저희 제품은 일반 B2C 모델이 아닌 B2B 모델에 가까운 모델이고요. 일반적으로 가정집 같은 경우에 어떤 미세먼지를 어떻게 케어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공장이나 빌딩에도 미세먼지를 어떻게 우리가 케어하면 좀 더 사무실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했었던 거고요. 저희는 어떤 원리인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내외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 실외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대기 환경에 관련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어느 게 좋은지 비교를 분석해서 공조기를 통해서 어떤 산소를 더 넣어라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조금 빼라 이런 걸 전체 제어할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중국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그쪽에 기술을 이전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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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